툼치툼치툼치툼치툼치툼치툼치툼치 이게맨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 할로윈데이를 기념해서 저희가 할로윈복장을 입고 특별한 할로윈데이를 하는 곳을 가볼건데요 오늘 축제를 갈거에요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갈겁니다 저희집 분위기도 할로윈데이답게 좀 바꿔봤습니다 호박들도 있고 그리고 툼치툼치툼치툼치툼치 이거밸 로블록스 리아야밤 오늘 할로윈데이 축제 갈건데 기대되지 너무 신나는걸 툼치툼치 가서 사탕도 많이 먹고 그러자 사탕 먹었어요 기분이 좁아질거에요 미호야 미호야 네 오늘 사탕도 많이 먹고 귀신도 많이 보자 헉 헉 안갈래요 어쨌든 얘들아 그냥 가면 안돼 우리들도 괴물과 귀신이 되어야된다고 나 분장하자 분장하고 와 니네 2층에서 아빠는 한방가서 분장하고 올게 알았어요 잠깐만 미호야 네 너는 왜 올라가 어 이미 분장한거 아니었어 아 맞아요 저 공주님으로 분장했어요 헤헤 뭔소리야 그 지옥에서 온 고블린이겠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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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ぜ mobile 무섭지않나요 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윽으으으으으으 윽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길러나 기대가 되는구만 자 한 명씩 나오세용 어 뭐야 저는 바로 쿵푸팬더입니다 쿵푸팬더를 변장했단 말이야 할로윈답게 무섭진 않구만 그 눈빛 뭐야 그 눈빛 어허 무서워 무섭네 자세히 보니까 그쵸 무섭자 미호는 쿵푸팬더로 변장했고 자 리아야 네 차례야 기대가 되는구만 와 이거 리아야 와 네 실제 모습이랑 똑같애 오지거 닮았어 와 도대체 어딜 보는지 모르겠죠 오징 오징오징 자 어쨌든 얘들아 오늘 할로윈 아일랜드를 갈거야 따라와 우와 과연 할로윈 아일랜드가 업데이트가 된걸까 그건 아니야 바로 이 집에 들어오면 되거든 자 이 집에 들어와서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할로윈데이 축제하는 곳 할로윈 아일랜드 흠 자 바로 이곳은 선디슨 유튜버님께서 만든 곳이라고 감사합니다 자 와 얘들아 여기 gele 봐 사람 얼굴인가 봐 이렇게 편인가 봐 아래는 Ohh 그렇지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는 포토존이야 들어가기전에 여기서 사진 찍는거거든 우리 사진 한 번 찍을까? 사진 한 번 찍읍시다 자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찰칵! 아빠 저 사진 찍어주세요 혼자서 찍고 싶어요 찰칵! 오케이 그래 하나 찍어줄게 하나, 둘, 오징어 비켜! 나 혼자 찍게! 하하핳 자 그리고 이 할로윈 아일랜드는 저녁에만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저녁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갈까? 네~~ 얘들아 드디어 밤이 되었어 오 전 할로윈 그사는 괴물이 와 얘들아 밤 되니까 진짜 분위기가 엄청나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하함로윈 아일랜드 여기 귀신 얼굴이 붙어있고요 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도 보이고 철장 안에 갇힌 사람들인가 봐 귀신인가? 우와 잘 만들었다 입구도 있고 저기 유령도 돈돈돈돈돈돈 뛰어다니구요 하하핳 오ảo 우와 진짜 너무 멋지다 저たい 달도 보인다 애들아 이쪽으로 먼저 가aus고 여기는 귀신의 집인가봐 고스트하우스 뭐가 나올까 피가 있어 엄청 무서워 일로 들어가래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여기 귀신이 딱 서있고 아래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우와 이건 또 뭐야 귀신이 딱 서있어 귀신이 빨간색 옷을 입고 서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여기는 할로윈 그런가봐 공연장인가봐 공연해봐 아니 할로윈 축제라는 뭔 생각이냐 그게 원래 할로윈에서 미혼은 이렇게 유혹적인 매력적인 여자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집이 있는데 바로 할로윈 데일 때 빠질 수 없는 귀신 분장을 하고 사탕을 달라고 하는 시간이야 와 똑똑똑똑 사탕 받으러 왔는데요 사탕 사탕 주세요 사탕 샌둥샌둥 집주인이 자고있구만 음 사탕은 나중에 받으러 오겠다 예히 주겠다 딱 거기 서라 사탕 주겠다 사탕 져라? 그래 주먹 어 뭐야 사탕이다 사탕은 그리고 있다 사탕 먹어 사탕 주워 먹어 아! 아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볼까요? 네! 우와 이거 뭐야 위에 올라가는데 있고 여기 호박 농장이 있습니다 할로윈 파티에 어울리게 그리고 여기는 할로윈 샵이네요 샵 오! 할로윈 옷을 사는 곳인가봐 여기서 우와 신기해요 할로윈 복장도 타고 조커 복장도 타고 이쁘다 위에 호박 호박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죠 창고인가? 창고네 할로윈 창고 창고구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면은 이건 또 뭐죠? 집인가? 오! 여기는 약간 음식점 같은건가봐 그렇지 야 진짜 잘 지웠잖아 오 오 얘들아 충격적인거 발견 오! 세상에 케찹탕이요 케찹탕 여기서 케찹으로 목욕하는거야 오징오징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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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다에서 사는 오징오징 오징오징 아빠 나는 케찹이 좋아요 이거 보통 것 찍어먹자 우리 다 거 찍어먹자 이 아래 찍어먹자 앙 안돼 자 얘들아 자 요기 무덤도 있어 우와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써있지 니아 무덤을 내가 만든거야 저 살아있는데요 오징오징 하하하하 자아 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지? 근데 와 이거 제작자님이 엄청 엄청 오래 만들었나봐요 진짜 고생했나봐 와 진짜 너무 이쁘구요 얘들아 나 이제 무덤 쓴다 뿅 안보이지? 안보이지? 아빠가 사려줬대 아빠가 무덤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였는데? 무덤 안 들고 있으면 되나? 어? 안보이지? 하하하하 안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로윈 아일랜드 선디슨이 만든거 구경했구요 아 너무 잘 지어서 눈이 너무 호강했어요 그쵸? 와 진짜 잘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 집보다 좋은거 같으니까 저는 할로윈의 섬례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아빠! 아빠! 나도 여기가 더 좋은거 같으니까 아빠한테는 이제 빠이빠이하고 이분한테 입양할래요 빠이 아 안돼 얘들아 여기서 살면은 귀신 나와 하이 으우GE 으 시신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가볼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